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2011년 경인 히트 상품 시상식이 11월 23일에 열렸습니다.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경과보고와 수상업체 시상,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 경인 히트 상품에는 자치단체 부문 20개 지자체 공모 결과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남양주시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가 사회복지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옹진군청의 옹진 섬나들이 지원 사업이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및 문화, 관광 분야, 공공기관 등 각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의 사업들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 무대에선 남양주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남양주시가 이번 시상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